인공지능 황제주 엔비디아가 1분기 예상치를 홀쩍 뛰어넘는 실적과 전망치를 내놓았습니다. 아울러 보통주를 10대 1 액면 분할하기로 결정하면서 추가적인 개미 투자자들의 유입을 유도했습니다. 장 마감 이후 주가는 5%가량 오르고 있습니다. 현지시간 22일 엔비디아는 1분기 실적 발표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1분기 매출은 전년동기 대비 262% 늘어난 260억 44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전분기 대비로는 18% 늘었습니다. 이는 예상치 246억 5천만 달러를 웃돈 수치입니다. 조정 주당 순액은 6.12달러로 1년 전보다 461%, 전분기 대비 19% 늘었습니다. 이 역시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엔비디아는 인공지능 붐에 힘입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아마존, 오픈 AI 등이 고가 엔비디아의 그래픽 처리 장치 GPU를 대고 구매하면서 외출이 급증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아울러 보통주를 10대 1 액면 분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6월 6일까지 엔비디아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들은 다음날 장 마감 후 보통주 9주를 추가로 받게 됩니다. 주가가 10분 1로 싸지는 만큼 개미 투자자들의 유입이 더욱 많아질 전망입니다. 10일부터는 액면 분할 조정된 가격으로 주식 거래가 시작됩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는 차세대 산업혁명이 시작됐다며 기업과 국가는 엔비디아와 협력해 1조 달러 규모의 기존 데이터 센터를 가속화된 컴퓨팅으로 전환하고 새로운 유형의 데이터 센터인 AI 공장을 구축해 새로운 상품인 AI를 생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AI는 거의 모든 산업에 상당한 생산성 향상을 가져올 것이라며 기업이 비용,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매출 기회를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